안녕하세요. 8년 5분정뉴역 판배티비의 반길 전환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8년 5분정뉴사 선의행 의무자의 정당한 이행거절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69-13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매수인이 계약 유효를 전제로 이전등기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피고 매도인은 여기에 계약 해제를 전제로 불응한 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매수인이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결과적으로는 승수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년 4월 22일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는 2021년 12월 6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12월 6일날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피고 매도인은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 인도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거 피고가 말한 것과는 달리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말과는 약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병이 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갱신 안 한다며 임차인이 그런데 갱신요구를 했다며 그러면 너 인도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인도 확실히 될 때까지 잔금은 못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 매도인이 원고의 잔금 이행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다시 계약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 거죠. 문제는 민법 제530교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동시 이행을 규정한 거고 2항은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게 2항의 규정이죠. 이때 선이행 의무 이행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행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 즉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가 뭘 말하는 것이냐 판례는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행이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공평과 신의에 반하는 경우를 상대방의 이행에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런 사안에 해당하느냐 이게 본 겁니다. 원심은 아니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정변경으로 인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는 4월 달인데 인도는 12월이니까 선이행 의무가 맞죠. 계약 시와는 달래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고 피고의 해제권 행사 시까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거절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약은 유효하고 인도 청구 받아들여야 된다. 즉, 잔금 이행을 조건으로 인도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넘겨져야 되는 거죠. 이 선이행 의무자도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이 현재의 곤란함을 이유로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이행 거절은 상대방의 이 의무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매도 있는 피고는 새로운 소유자 입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인도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매매가 해제한 거죠. 통상 이런 소송은 계약 이후에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법적 주차를 받지 않고 급하게 계약을 해제하다가 해제권이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가격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손해보는 쪽이 급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인해서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한 사례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로는 정당한 선의의 의무 거절 맞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